엔커리의 톡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씨를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그리고 한 번쯤은 같이 방송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분이 바로 임영웅씨인데요. 오늘도 임영웅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유민상씨가 SBS에서 배고픈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앞으로 꼭 부르고 싶은 게스트 4명 중에서 한 명을 임영웅씨로 꼽았습니다. 유민상씨가 꼽은 톱스타들은요. 방송활동도 굉장히 뜸하지만 섭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꼽았었는데 유민상씨가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 나와주실 거냐고 방송에서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나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임영웅씨는 한 번 보기라도 했는데 친분은 전혀 없다라고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영웅씨는 연예인분들도 친분을 꼭 갖고 싶은 그런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배우 김영웅 선생님도 널리 알려진 임영웅씨 팬이시잖아요. 설 연휴에 개봉할 영화 소풍 홍보차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한 얘기가 미리 소개가 됐어요. 김영웅 선생님이 데뷔 67년 차이고 올해 88세 대한민국 현역 최고령 여배우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더라고요. 88세에 현역이신 것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프로그램에 나와서 들려주시는 입담이 인생의 지혜와 재치가 넘치는 것 같아서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화 OST를 부른 배우 김영웅 선생님의 최애 가수 임영웅씨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나래씨가 임영웅씨를 직접 섭외한 거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김영웅 선생님께서 그런 결례는 안 한다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김영웅 선생님을 생각해서 해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줍게 이야기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웃음짓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웅 선생님의 고민은요. 88세에도 쉬지 못하는 나, 일중독일까요? 라는 고민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88세에도 은퇴하고 싶지 않고 아직까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자신의 치부라고 고백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선택받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될까 봐 눈치 볼 때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김영웅 선생님께서 내가 일중독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완소녀, 완전 소처럼 일하는 여자라는 자신의 별명을 넘겨야 할 정도로 인생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그대로 전해진다면서 배우 김영웅 선생님께 존경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OTT 작품까지도 다수 출연하셨잖아요. 그래서 파친구에 출연을 했는지 아니면 카지노에 출연을 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징어게임에도 출연한 촬영 비하인드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김영웅 선생님이 나 일중독인가? 라고 물으셨다는데 저도 저도 일중독인 것 같은데요? 라는 같은 물음표를 갖게 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배우 김영웅 선생님은 쉬지 않으셨고요. 1년 동안 11개 작품을 소화할 때도 있었고 장기 휴가를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쉬어 본 적이 없는 게 한이 된다. 항상 갈망한다. 라고 답하셨대요. 인생에 지혜가 참 많으신 분인데도 여전히 고민이 있으시구나. 오은영 박사님은 쉬면 불안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쉬면 불안하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쉼 없이 소처럼 일했다고 자신의 삶을 털어놓으셨는데요. 이 순간 딱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입니다. 물론 영화 소풍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영웅 선생님의 이 상황이 쉬어가요 라고 말하는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 가사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힐링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는데요. 추천하네 음악동네 칼럼에 다른 이가 빛나도록 양보한 당신께 편한 숨을 쉬듯이 내 곁에 쉬어가요. 또 임영웅 씨의 자작곡 모래알갱이가 주제가 돼서 오늘 또 칼럼을 장식하기도 해가지고 모래알갱이의 계절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오늘은 모래알갱이의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안컵 경기에서 축구장을 영화관으로 한순간 바꿔버린 조규성 선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조규성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역량을 보여주면서 예능으로 가라! 예능 출연까지도 비난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축구를 건져내는 한 골을 넣으면서 참 잘했어요를 관중들이 연발하게 됐다는 거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조규성 선수의 이런 이야기가 김영웅 선생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라디오에서는 주로 주인공을 도맡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거의 조연 특히나 할머니 역할을 많이 하셨던 배우 김영웅 선생님이 영화 소풍에서 주연을 맡게 된 거죠. 전반전에 주역만 하다가 후반전에는 조역을 맡거나 퇴장당하는 사람이 많아도 평생 조역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주역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호각불기 직전에 찾아오는 극장골처럼 인생의 경기장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그 실제 사례가 바로 배우 김영웅 선생님이시라는 거죠. 처음에는 모녀였다가 자매도 됐다가 이번에는 친구로 나온 나무니 선생님과 함께 말이죠. 유키즈에 나와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명 짧은 사람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60년 세월의 우정과 건강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정말 쉼없이 일하고 원없이 연기했다는 말이 와닿는 두 분이시라는 거죠. 주철환 PD가 김영웅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명랑하고 총명한 분이었대요. 옛날에 금잔지란 드라마에서 치매 노인을 실감나게 연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드라마에서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내줬었고요. 그리고 김영웅 선생님이 할머니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한때는 욕쟁이 할머니더니 지금은 귀여운 할머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서 입학사정관을 만난다면 주인공을 자주 한 사람보다는 조연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한대요. 스스로 빛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빛나도록 양보하고 조력한 덕분이라고 그러면서 천상병 시인의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천을 인용합니다. 소풍 날엔 숙제검사, 복장검사를 안 하는 대신 보물찾기를 하는데 김영웅 씨는 이번 소풍에서 노래의 보물을 찾았는데 노우 배우의 한결같은 팬심에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모래알갱이 노래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참 넉넉한 가사죠. 사랑은 사랑에 손을 내밀고 진심은 진심에 응답한다.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힐링을 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 소풍과 임영웅 씨의 자작곡 모래알갱이가 굉장히 닮아있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균 감독에서도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와 높은 싱크로율에 굉장히 소름돋았다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절친이자 사돈지간인 두 친구의 이야기가 소풍 안에 그려집니다. 60년 만에 함께 남해로 돌아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16살의 추억을 마주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김영균 감독님이 어머니와 장모님, 장인어른을 차례대로 떠나보내면서 이 소풍이라고 하는 영화에 굉장히 끌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왜 했냐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부모님이셨대요. 장인장모님이 어머니보다 훨씬 젊으셨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암투병을 하게 되셨고 장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6개월 있다가 연루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또 6개월 있다가 장인어른까지 보내시게 되셨대요. 병원에 가고 간병하고 장례하고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내기도 했고 공황상태가 오기도 하셨대요. 자식이 태어나면 어른이 된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내가 정말 부모가 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 변화를 겪고 나니까 그때의 마음들이 굉장히 강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풍에 끌렸던 것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국민 가수 이명우 씨의 모래 알갱이가 소풍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에 대해서 일찌감치 화제가 됐는데 김영균 감독님이 편지를 통해서 진심을 전달했고 이명우 씨가 받아들인 거죠. 특히나 임영웅 씨가 음원 수익 전액을 부산 연탄은에게 영웅시대 이름으로 특별히 기부를 했는데 임영웅 씨 노래를 쭉 듣다가 모래 알갱이가 나오는 순간 영화 딱 맞는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소름이 끼쳤다고 우리 영화를 위해서 써주신 것처럼 싱크로율이 높더라 연결고리는 나태주 시인이었던 것 같다고 임영웅 씨가 어머니, 할머니, 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었다 보니 출발이 비슷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꿈같은 일이라 베테랑 영화 감독에게도 임영웅 씨의 노래를 영화에 흐르게 하는 것 자체가 꿈같은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꿈같은 일이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메일로 우리 영화는 80대 이야기고 모래 알갱이가 80대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다. 불가능한 거 알지만 한 번만 생각해 봐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라고 진솔하게 썼는데 꿈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이 순간 임영웅 씨가 하는 말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울러 처음부터 돈을 많이 받을 생각도 안 했고 그건 기부해야겠다고 했었다는 겁니다.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다 보니까 급이 다르다 싶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부터 기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다 보니까 급이 다르다 싶어서 깜짝 놀랐다. 라는 감탄사. 김영균 감독과 함께 작업했던 배우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영화를 하면서도 영화판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급이 다르다. 이런 표현은 참으로 와닿는 표현이고 임영웅 씨를 최애로 둔 팬분들한테는 정말 뿌듯함이 되는 표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어머니 할머니 팬분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쓸 때 그 가사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모래알갱이라는 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젊은 분들도 저희 집에 있는 10대 꼬마마저도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도 잘 온다고 노래를 들으면서 자면. 그럴 정도로 다름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임영웅 씨 노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소풍 시사회 끝나고요. 관객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식보다 친구하고 이렇게 소풍 나들이 하는 게 좋았다. 우리 사랑하는 평범한 이야기를 이렇게 리얼하게 세상 가슴에 와닿게 하는지 감동이었다. 라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머지않은 나의 미래 같기도 하고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못했던 게 반성이 좀 되고 연휴에 손잡고 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또 자식 세대 어머님 부모님이 다 함께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고 노래에 대한 리뷰가 있었어요. 이미 감정이 충분히 올라와 있는데 임영웅 씨의 모래 알갱이를 듣는 순간 확 감정이 이렇게 쏟아졌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쉬어가요. 내 곁에 쉬어가요. 이 가사가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들으면 확 더 와닿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는 장소와 시간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아마 임영웅 씨 노래는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임영웅 씨 노래를 여러 장소에서 여러 상황에서 듣게 되잖아요. 최근에 아시안컵에 임영웅 씨의 두월다이가 계속 흐르면서 젊은 남성 팬들이 임영웅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는 순간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우리 가수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글을 보내주셨어요. 젊은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대요. 이분 가게에서. 근데 텔레비전에서 두월다이가 나오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어제 축구를 보셨냐고 질문했더니 맞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임영웅 씨가 저런 스타일의 노래도 하냐며 이제서야 임영웅 씨 노래인 걸 알았다고 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가 굉장한 반전을 이 노래를 통해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1집 앨범을 선물을 하셨대요. 구독자님께서 이 귀한 걸 주시냐며 몇 번을 인사를 하시더니 나갈 때 손님들끼리 임영웅 씨 앨범을 선물 받다니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젠 임영웅 하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위상도 달라지고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귀한 사람. 귀한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거잖아요. 팬분들의 입장에서 이만큼 좋은 표현이 있을까. 김용균 감독님의 표현처럼 클라스가 다른 사람, 급이 다른 사람으로 이제 다들 인식하시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반갑고 귀한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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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